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다 결혼은 운명이 아니다. 현실이다 이미지 메이킹부터 연애코칭까지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짝지개분들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무려 10년차 결혼정보회사 대표 성진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일진 대표 성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보다 더 이쁘게 하고 오면 제가 싫어해요. 경계해요 저는. 아니 뭘 이렇게 수수하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그냥 평소 스타일보다 좀 다운되게. 밖에 비도 오거든요 지금. 와 날씨에 맞게? 네 그래서 날씨에 맞추진 않았지만 그렇게 막 화려하게 꾸미고 입고 와봤자 안 나오더라고요 아래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좀 왔어요. 네 그래서 좋아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오늘의 헤매코가 너무 찰떡이고. 우리 짝짝이분들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기 왼쪽 카메라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메라 너무 잘 나오는데요. 오 뭐야. 어머 확대. 확대네. 보내주셨어요. 나도 등록해서 새 남자 만나보고 싶다.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돌려놔. 네. 재혼도 합니다. 그 와중에 바로 홍보 들어가네요. 저희는 재혼도 합니다. 아 그렇죠. 결혼정보 회사니까. 그렇죠. 재혼이든 뭐 사모니든 사혼이든 뭔 상관이에요. 사혼은 좀. 죄송해요. 그건 좀 힘들 수도 있나요? 외부에서 찾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어요. 차라리 소개팅이나 그런 만남으로. 이렇게 저는 성지인씨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무조건 오케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세요. 이거는 조금 힘듭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파리의 치리님께서 어머 카메라에 성지인 대표님 맞죠? 너무 예쁘다. 배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저도 있어요. 옆에. 근데 진짜 배우상이시고 지금 오나라씨, 강수지씨, 소희연씨 등등 누구 닮았다는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강수지씨 너무 닮았다. 아 그래요? 제일 많이 듣는 연예인 닮았다는 소리 누구예요? 제일 많이 듣는 건 소희연씨 제일 많이 듣긴 해요. 아 그래요? 이미지가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짝재인분들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운전 중이라 보라를 못 보신다. 일 중이다 하시는 분들 그냥 소희연씨나 강수지씨 등등 상상하시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난번 결혼 정보 회사에 대한 여러 카더라, 타파 이런 거는 물론 소개팅 꿀팁까지 다 알려주고 가셨는데 오늘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을 오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 풀어주고 가실 거예요. 샘디는 오늘 열심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진 대표님께 결혼 그리고 연애와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돼요. 결혼할 인연은 한눈에 알아본다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혹은 5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그의 진심을 어떻게 떠볼 수 있을까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앞에 꼭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요. 라디오로만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분이 누군데 나왔냐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진 씨는요. 35만 구독자를 보유한 연애 결혼 노트버이자 10년차 커플 매칭 매니저 결혼정보외사 대표님입니다. 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 연애 제 알고리즘에 약간 시간대가 있어요. 아 이거 말하기 되게 부끄러운데 연애 꿀팁 이런 거 좀 많이 뜨거든요. 저녁 9시 10시쯤에요. 그 말은 쭉 제가 자기 전에 항상 보고 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말해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고민 상담을 좀 해주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남자 혹은 이런 남자 조심해라 이런 남자 좋은 남자 이런 알고리즘이 정말 많이 뜨거든요. 대표님 너트버 채널에서도 연애 고민 많이 해주잖아요 상담을. 그러면 대표님은요. 건강하지만 설레는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자기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대방한테 계속 설렘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데 상대방도 똑같을 거예요. 이분 찐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계속 평가하거나 어떻게 바라보지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처음에 나한테 호감을 느꼈던 모습을 계속 유지해주는 것도 서로에 대한 노력이 아닐까? 자기관리를 해주셔야 오래 설레는 관계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공통적이다. 어제 총기쌤 정신과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대방의 단점을 먼저 보려 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보라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몸이나 외모로 지적하는 것보다도 나 먼저 자기 자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혹시 성지윤 대표님의 알고리즘은 뭐예요? 저 알고리즘은 강아지가 제일 많이 뜨고요. 요새는 리즈 시절이나 전 남편, 전 여친을 찾는 그게 가장 많이 떠요. 하면서 갑자기 옛날 과거까지 뜨는 거. 저도 많이 봐요. 남편도 없는데 내 미래의 남편은 지금 이런 관리된 모습이겠지. 이러면서 저도 많이 보거든요. 좋습니다. 우리 4825님께서요. 너튜브 연애 꿀팁 많이 보는 사람 나야나? 이번에 정말 어른스러운 연애를 하고 싶어서 다 이해해줬거든요. 뒤에서는 이 사람 속마음이 궁금해요 하면서 타로 보고 사주 보고. 근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너가 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네요. 아니 다 맞춰줘도 난리예요. 도대체 적당한 밀당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이게 적당한 밀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밀당하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특히 30대 분들 되면 상대가 뭔가 나한테 간을 본다. 밀당을 한다. 이런 모습 보여주면 사실 마음이 짜게 식어요. 시간도 없어. 그렇죠. 밀당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이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다 숨기고 쿨한 척을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쿨한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자유를 주고 그때 내가 할 일을 하고 있고 감정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너무 지금 쿨한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는 좋은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하면 사실은 나 엄청 질투도 많고 나 맨날 타로 보고 그래 이러면서 귀엽게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 귀엽다. 바로 뽀뽀해주고 싶겠다. 이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5726님께서요. 결혼정보... 이거 진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결혼정보회사에 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알려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요. 다 알려주셔야 돼요. 나에 대한 정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필, 신상 정보는 당연히 알려주셔야 되고 MBTI, 연봉, 자산, 유동자산, 부동자산, 부모님 자산, 종교... 전과는요? 아 근데 저희가 전과는 실제로 본인 외에는 경찰서에서 열람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당연히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병이 있으신 부분도 알려주셔야 저희가... 건강검진. 그렇죠. 건강검진표를 저희가 떼보진 않지만 자기가 어떤 결격사유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게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상대방한테 저희가 알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알려주셔야 매칭을 하는데 매칭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밝혀지면 그것도 어차피 될 인연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전에 만났던 사람 몇 명 사귀었는지도 말해야 되나요? 그거는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물어보는 정보에 대해서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과거에 어떤 연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너무 다 알려주면 나중에 둘이 할 말도 없겠어요. 가끔 그거 있어요. 성형 여부 말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 있는데 내 콜 실리콘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칭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괜히 지레 겁먹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제 친구는 실제로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 본가에 갔는데 제 친구 이제 아빠가 내 딸 좀 봐보라 했는데 남편이 못 찾았대요. 도대체 내 아내는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해서 수술이 걸렸대요. 아니 그럼 원하는 조건 얘기할 때 저는요. 수술한 여자 싫습니다. 자연 미인이 좋아요 하시는 분이 있나요? 정말 가끔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자연 미인인데 결국 미인을 원하는 거잖아요. 미인을 원하는 거라서 그런 분은 잘 없다. 그렇죠. 자연 미인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잘 없고 이런 조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다른 것들보다 그냥 외모만 보고 싶다라는 느낌처럼 또 보여질 수 있으니까 외모만 보고 싶으면 어디 뭐 클럽이나 그런 데 가서 본인이 직접 보고 이렇게 헌팅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박지혜님께서 결혼정보 회사에 의뢰하면 보통 얼마만에 매칭 성공이 되나요?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양하긴 한데 어떤 분은 진짜 첫 번째 만남에서 바로 성공하시고 결혼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회사에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은 100명 가까이 만남하시고 교재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이건 진짜 평균이라고 내버리면 50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균의 함정이 빠지시면 안 되고 결국 한 명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아니 보통 100분 정도 만나신 그분은 그렇게 소개팅하는 게 짜릿해서 그거를 약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눈이 높은 거예요? 그분은 그냥 애프터는 일단 다 받으셨던 것 같아요. 다 편안하게 애프터는 다 받고 그중에서 나랑 성격이 제일 잘 맞는 사람을 찾고 싶다 해서 100명 가까이 만나셨어요. 아니 애프터 받는 거 희열을 느끼시는 분 아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요? 또 아이고 너무 축하드린다고 꼭 나중에 전해주세요. 꼭 결혼합니다. 어머머머머머 진짜요? 축하드려요. 아니 그러면 몇 년 안에 성사 안 되거나 그러면 회비를 더 내거나 이런 거 있어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 만약에 기간으로 하는 걸 진행을 하시면 1년이 보통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만약에 성사가 안 되면 본인이 원하시면 다시 가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우리 3925님께서 대표님은 8년 동안 한 명 사귄 사람 돼 1년 동안 8명 만난 사람 중에 누구 만나실 거예요? 요새 이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결혼 정보에서 대표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면 그러니까 둘 다 싫어요. 딱 하나 골라야 돼요. 전 여친 있는 거 자체가 싫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만난다면 나머지가 똑같다면 저는 후자가 나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8명 만난 사람? 저도요. 저는 한 명이랑 너무 오랜 추억이 있는 거는 싫어요. 그게 싫구나. 저는 왜 싫냐면은 약간 능숙하지 못할까 봐 싫어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많지 않는데 좀 능숙했으면 좋겠고 사람이 좀 막 휘뚜루마뚜루 했으면 좋겠고 여자들은 참 그렇다. 대표님은 왜 싫어요? 그 기간 한 사람과 오래 추억이 있는 게?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가끔 어떤 노래를 들으면 누가 떠오를 때도 있고 그런데 모든 추억이 다 한 사람으로 기결이 될 거잖아요. 왠지 그냥 그 사람과 너무 많은 추억이 있으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길게 만난 사람과는 조금 그것보다는 짧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난 게 낫지 않나? 내가 아홉 번째인 게 낫지 않나? 아홉 번째인 게 생각을 해도 여자가 너무 많아서 단 한 명이 떠오르지 않게 차라리 그냥 가볍게 여러 사람 만난 건 뭔가 마음을 많이 안 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내가 8년 만나는 여자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내 매력으로. 3위 1년이 님께서 대표님이 보신 조건 중에 가장 까다로운 조건 생각나는 조건이 있나요? 까다로운 조건은 저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집에서 걸어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 원해요 하면서 진짜 동네 주민을 찾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진짜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동네 어플 만남으로 그거는 동네에 그 있잖아요 다 요새는 당땡 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은 카땡 이런 데 보면 동네에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요새. 아 거기서 만남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네요. 제가 뒤처졌네요. 저도 그래서 러닝 동호회 나가서 거기 52번 했어요. 근데 53번째에서 딱 그래 아니다 샘이야. 지금 너 너무 구질구질하다 샘이야. 아 어 스케줄도 있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나가서는 그러고 심리에서 접어뒀는데 차라리 그게 낫죠. 아 동네에서 만나고 싶다. 오 최모씨께서는요. 우리 딸 얼굴만 보네요. 얼굴이 다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쩜 좋을까요? 아이돌 멤버만 졸졸 따라다니네요. 이러다 연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따님을 걱정하시는 건 맞지만 아이돌 멤버를 따라다닌다는 건 따님이 어릴 것 같아요. 이것도 한때입니다. 언제까지 아이돌 그렇게 쫓아다니겠어요. 연애는 또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잘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 때 끝나면 이제 현실적으로 남성을 찾을 거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아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외모는 좀 많이 보지만 그래도 만나면 좀 매력 있는 사람이 끌릴 때가 있고 이상형은 또 계속 바뀌더라고요. 계속 바뀌어요. 저도 어릴 때 아이돌 좋아했습니다. 누구 좋아했어요? 전 신화 좋아했어요. 신화 누구요? 신화에서 이민우씨 좋아했어요. 왜요? 왜요? 저요. 좋아했어요? 진짜? 진짜요? 제 아이디 닉네임 미누방울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건데 말 안하세요. 신화 창조. 진짜요? 신기해. 말해주세요. 미누방울 이런 거. 미누 이름이 들어가는구나. 영문이었는데 미누 뭐였어요? 그래요? 아 뭐야. 진짜 신기하네. 저희 이상형이 비슷한가 봐요. 저 약간 눈 잡고 코 높은 남자 좋아하거든요. 아 눈 잡고 코 높은 남자. 저는 그 당시에 지금 조금 바뀌었는데 저는 피부 하얀 남자를 좋아했어요. 오 우리 미누오빠 비만쓰. 하얗고 웃는 게 예쁜 남자 좋아합니다. 우리 미누오빠 웃는 거 같았잖아. 그 미소에 다 녹아내렸잖아요. 기억나죠? 좋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신화 멤버 이렇게 하면은 다 막 분산이 돼 있으니까 어우 너무 신기하네요. 5514님께서 두 분 친구 못하겠다. 남자 보는 눈 같으면 싸우잖아요. 지금 이상형은 뭐예요? 지금 이상형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저는 외모는 제 눈에 호감인 좀 귀엽게 생긴 외모가 좋고요. 근데 나머지는 사실 성격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보게 돼서 다정다감하고 네 저는 말 예쁘게 하고 그런 사람 좋아해요. 같이 절대 남자 만나는 일 없는 걸로 자 그럼 궁금한 질문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 저희 받는 동안요. 신화에 브랜뉴 이들 알잖아요. 듣고 다시 돌아갈게요.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결혼정보여사 대표 우리 성진 씨와 1타강사 함께하고 있고요. 질문이요. 지금 너무 쏟아져 내리고 있어서 바로바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준비된 질문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어요. 질문이 실시간 질문 너무 많아요. 사실 저희가 원고를 한 4, 5장 정도 준비했는데 그거 그냥 버리고 볼 필요 없다고. 네 필요 없다고 바로 말해주고 다 시작하겠습니다. 482이 님께서요. 대표님도 그럼 소개팅 하세요. 어? 저는 소개팅은 진짜 한 15년 전에 해본 거 말고는 해본 적 없어요. 오? 아니 직원들끼리도 선별해서 매칭해주고 이런 경우 없어요? 직원은 저희가 여직원이 대부분이라 그런 건 없고 가끔 너무 괜찮은 회원분이 있는데 직원의 이상형이 맞다 그러면 회원한테 말을 해줄 때는 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인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물어본 적은 있어요. 우와 실제로. 대신 진짜로 그 직원의 연봉이나 뭐 이런 거 다 말씀해주세요. 그런 거 알려주지 않아도 저에서 직원인데요 하고 말해주면 가능할 때도 있죠. 직원 복지가 좋네요. 그걸 복지로 생각한 직원도 있어요. 복지죠.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임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전남친에 인별그램을 염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이건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그냥 보는 거예요. 솔직히 있죠. 그런 적. 예전 남자친구의 인별그램을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인스타는 저는 안 들어가 봤고요. 찾아본 적은 있죠. 근데 이게 그냥 하다가 또 저러다가 말아요.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크게 없으니까 맞아요. 크게 의미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생각 없이 살다가 어? 걔 근데 지금 뭐하고 살고 있을까? 그냥 그 의미지. 이 사람 너무 보고 싶어.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전남친의 인별을 보는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네요. 아 그러네요. 어 맞네. 아니면은 스토리에 내용 남는지 모르고 보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면 남자친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나의 전남친인데 내 거 자꾸 구경오네? 막 이렇게 으쓱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내 여자친구가 걔의 X를 명탐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면은. 검색해봤네. 여자친구 휴대폰. 맞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의미 없으니까. 의미 없고 더 막 차라리 모르는 게 약입니다. 맞아요. 마음만 힘들어져요. 박지영님께서 대표님 소개팅 회원 가입할 때 함께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나요? 저는 얼마 전 소개팅을 했는데 나이가 40대인데도 소개팅 장소에 지금 입틀막 하셨어요. 어머니와 이모 두 분이 함께 나오셨더라고요. 좀 황당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입을 틀어막으셨어요? 소개팅 나가는데 엄마랑 이모랑 같이 왔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죠. 인사드리고 부모님이 나오실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하고 저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딱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 계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3자 동행에서 소개팅하는 건 불가합니다 라고 딱 한 번 있었어요. 아니 실제로 가끔 저희 박수채에서 사연 이것저것 듣다 보면은 간혹 그런 경우 있거나 제 주변에도 보면은 있거든요. 민망해서 동생이나 친구 지인 끌고 나오는. 그거는 근데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본인의 인생에 정말 그냥 누군가를 만나러 나오는 건데 왜 데리고 나오는지 그 사람에게 평가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알아야지 같이 나온다고 해도 절대로 이거는 동행해서는 안 되죠. 매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40대에 말도 안 돼. 부모가 대신 가입하러 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많이 있고요. 아들이 딸이 결혼 이런 사람이랑 시켰으면 좋겠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본인이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있긴 있습니다. 김그림님께서. 미혼 남녀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 조건은 뭔지 궁금해요. 남자가 선호하는 조건이랑 여자가 선호하는 조건이 다를 것 같은데 맞나요?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격이에요. 무조건 성격. 왜냐하면 여자들은 돈 만나면서 좋아해.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무리 나머지가 다 내 이상형이 가깝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잘 통하고 성격이 맞지 않고 가치관이 다르면 결국에는 만남을 하다가도 잘 깨지기 때문에 성격이 무조건 첫 번째. 그런데 이게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맞는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 이게 있는 거지.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쁜 거 잘생긴 게 아니라 내 눈에 호감인 사람. 호감인 사람. 왜냐하면 잘생겨도 내 눈에 비호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못생겨도 내 눈에 호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건 서로의 눈에 호감은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맞춰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거고 세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세 번째는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학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연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이걸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거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보는 거, 상대방이 보는 거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두 번째 내 눈에 호감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 남자가 멋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걸 버려야 되고 내 눈에만 멋있어도 된다. 그런데 보통 정말 호감인 사람들은 누구의 눈에도 호감이 가죠. 그건 그래요. 그 매력이. 6684님께서 저는 40대 미혼 여성인데 7번의 연애를 했는데 모두 다 남자들이 바람을 펴서 헤어졌어요. 저는 만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바람 핀 건 제 탓이래요. 너무 잘해주는 것도 퍼다주는 것도 문제 있다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사 진심으로 잘해주는 것도 문제일까요? 일단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바람 핀 게 내 탓일 리가 없어요. 바람 핀 건 바람 핀 사람이 잘못이 맞고요. 너무 잘해주는 것도 퍼다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감사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지 나이에 너무 쫓겨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사람 만나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 바람 피우고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럭키비키한 생각이네요. 진짜 이건 맞아요. 내가 정말 사랑해준다고 고마울지도 모르는 사람이면 바람 펴서 헤어져준 게 다행이죠. 실제로 제가 너튜브 영상에서 그런 쓰레기 전남친 썰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딱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에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세미님이 잘못해서 그런 남자를 만난 게 아니라 그런 남자들인 거라고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진짜로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통화를 안 하고 문자로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제도 제가 남친한테 화나는 일이 있어서 막 문자로만 주고받다 보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럴 때 목소리를 들으면 좀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적일 때 문자로 주고받는 게 실수 안 하고 좋다나? 근데 만났을 때도 바로바로 문제 해결을 안 하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저 이런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요? 근데 이게 이 사연자의 말만 들으면 남자친구가 답답한 남자인 것 같잖아요. 근데 본인은 전화로 말하는 걸 좋아하듯이 남자친구는 대신에 절대 욱하거나 여자친구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하지는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화로 하는 걸 좋아하듯이 상대방 남자친구는 지금 문자로 하는 걸 그냥 더 좋아하는 거지 이건 나와 다른 거지 남자친구는 답답하다로 지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두 분이 맞지 않는 거긴 해요. 문제 해결 방식에 의해서 맞지 않아서 이 남자가 장점이 확실하잖아요. 절대 나한테 소리 지를 리 없고 항상 이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행동하고 이런 장점을 보고 갈 것인지 그 단점을 안고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해서 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저는 무조건 바로 풀어야 돼요 하는 성격이면 맞지 않는 거죠. 맞는 말씀이시네요. 상대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익명으로 보내 이번 거는 또 익명이 맞네요. 남자친구랑 3년을 사귀었는데 저희 둘 다 30대인데 남자친구가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하는 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없어 보여요. 직접 말하면 되죠. 이 일을 고민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없어 보여요. 솔직하게 남자친구한테 대신에 짜증 내면서 혹은 꿍하게 이렇게 징징거리는 투로 말하지 말고 우리 3년 사귀었고 나는 언제쯤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 하거나 그게 아니라 어차피 진짜 나랑 결혼 생각이 없는 남자친구라면 빨리 내가 얘기하고 나랑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결혼을 하든지 결정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하다가 결혼 타이밍 놓치신 회원님들도 꽤 많으시죠? 있죠. 결국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이 없고 비혼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중반이 넘어서 오시면 본인은 마음이 더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럼요. 우리 오철미님께서 만남 주선할 때 궁합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나요? 오래 연애하다가도 이런 문제를 헤어지는 경우를 종종 봐서요라고 하는데 사주나 궁합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가끔 있어요. 생년월일 생시까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궁합 보고 만나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는 거의 못 봤고요. 가끔 진짜 몇 년생은 피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만나서는 막상 사람 좋으면 그런 거 안 따지던데요? 몇 년생은 뭐고 뭐 아이고 익명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엔 결혼 전에 건강검진 검사 때요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병 검사직까지요? 진짜인가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결혼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 궁금해요. 저도 사실 가족력이나 건강검사는 솔직히 좀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얘기가 성병 검사 건강검진 때오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나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성병이든 진짜 지병이 있든 결혼 전에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고 건강하게 같이 살아야 되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는 저는 관리도 한번 건강검진도 같이 받고 그리고 꼭 물란해야만 성병이 걸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검사도 다 하시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건강한 관계로 잘 발전시키면 되는 거지 이게 꼭 너의 과거 너의 지병 이런 걸 추적하는 용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두 분은 같이 건강검진도 받고 이런 검사도 받고 건강하게 앞으로 계속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는 같이 얘기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여부는요? 예를 들어서 난자든 정자든 그런 검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해봤는데 한쪽은 반드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하는데 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불가능한 경우도 요새 많으니까. 근데 이게 두 분이 아무 건강상 문제가 없어도 결혼해서 정말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해서 아이가 안 생길 줄 알았는 나이인데도 덜컥 바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미리 이것까지 할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동거를 해보고 싶대요.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는 게 나을까요? 생각해보면 남편이랑 한 달만 미리 살아봤어도 결혼 안 했을 것 같거든요. 하늘이면 좀 짧은데.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거는 사실 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하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면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겠죠. 그래서 좀 진지한 관계로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본인이 원하면 하셔도 상관없다. 하지만 동거를 하고 났을 때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오 맞습니다. 68사만하님께서 대표님은 전남친이랑 다시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다시 얼굴 보기로 했는데 같은 걸 반복할 걸 알면서도 너무 끌리네요. 참고로 헤어져 있는 1년 동안 이렇게 끌리는 남자가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든 다시 만나실 것 같은데요. 멋져. 일단 다시 만나면 하실 것 같고요. 다시 만난다면 여기 나오잖아요. 반복할 걸 알면서라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싸웠던 부분이나 안 맞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상대방이 바꿔주거나 아니면 조율을 해서 다시 만나려고 하면 분명히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지실 것 같고요. 내가 그 부분이 오케이 난 괜찮아가 되면 전 다시 사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연님께서 서른셋 우리 딸 오늘 이거 꼭 다시 듣게 하라고 해야겠어요. 소개팅 나가서 늘 퇴짜 맞고 와서 울상이던데 저도 이제 우리 딸한테 너무 부담 주지 않으려고요. 소개팅 퇴짜 맞으면 진짜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별론가 못생겼나 못났나 그러고 이럴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사실 소개팅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한 명 찾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아까 질문에서 있었는 게 평균 몇 명 만나고 성공하냐 하잖아요. 한 명 만나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백 번째 정말 인연을 찾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한 열 번 만나고 아 나 이제 현타 왔어 나 이제 안 할래 하면서 이제 놓아버리게 되면 그 기간이 그냥 쑥 흘러가버리는 거니까 그냥 될 때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저는 애프터를 받는 연습은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보통 티를 다 내고 와요. 그럼 애프터도 안 와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갑자기 이제 긴장하는 거죠. 긴장해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떨다가 또 애프터를 못 받아요. 그럼 또 이제 좌절. 이렇게 되는데 모든 사람을 만나면 보자마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실 상대방의 매력을 좀 찾아가 보자.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을 친하게 지내는 친구로 알아보는 자리다. 이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대화를 하시면 매력도 보일 수 있고 나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좋아하네. 자존감이 높아진 거구나. 내 매력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을 때 제대로 그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못 꼬시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떻게 꼬실 거야. 모든 소개팅 자리는 다 연습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가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대충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잘해서 성공한다. 이런 확률은 없어요. 모든 소개팅에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상대방의 장점을 보러 나가면 언젠가 잘 될 수 있습니다. 5578님께서 저도 소개팅 질문입니다. 저는 여자고요. 소개팅 당일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연락이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애 둘러서 거절당한 거겠죠? 근데 너무 미련이 남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봐도 될까요? 이게 애프터 신청을 사실 남자만 하라는 법은 없는데 이게 법처럼 돼가지고 애프터 하는 방법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흐지부지 되었으면 암묵적인 거절은 맞을 거예요. 맞는데 근데 어차피 그렇게 끝이 나는 사이라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또 소개 다시 애프터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남성분들도 요새는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까이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마음인지 모르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했다가 계속 거절당하게 되면 자기들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한테 먼저 연락하고 나한테 관심을 표해준다? 그럼 그때 또 관심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애프터 안 들어오면 본인이 해봐도 됩니다. 그때 까이면 진짜로 이 관계는 미련을 안 가져도 되잖아요. 오 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끝난 거 아니잖아. 아니 지금 우리 짝짝이 분들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4564님께서 요즘 소개팅 매너가 궁금합니다. 보자마자 서로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정말 희박하잖아요. 정말 아닌 것 같을 때는 어떻게 만남을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최소 1차까지는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1차를 여자가 계산하는 게 거절의 의미라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지금 이 사연자님은 소개팅을 아예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책 거의 글로만 배운 것 같아요. 글로만 배운 것 같고 일단은 소개팅도 하지도 않았는데 아닌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 걱정하고 계세요.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는 소개팅을 굳이 나갈 필요가 없고 소개팅은 이 사람과 내가 바로 이 사람 나랑 결혼할 수 있을까? 이거 알아보러 가는 자리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소개팅을 이성을 내가 사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자리라고 지금 단정짓고 있는 것 자체가 소개팅이 잘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소개팅은 친구 만나러 가는 거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가셔서 좋은 사람이면 밥값 내가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너무 지금 미리 많이 앞서가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도 먼저 계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 그럴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 오히려 먼저 계산하시고 잠을 사세요 이러면 되니까 그럼요. 오히려 마음에 안 들면 이 밥이라도 얻어먹었다고 생각하고 계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서 맞게 그냥 행동을 하시면 되고 괜히 이런 데 안 해야지 이런 데 할까 이런 생각 크게 안 하시고 편안하게 소개팅 잘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다니 말도 안 돼. 네 저 또 불러주세요. 당연하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끝인사는 그냥 또 와주세요고요. 네 또 올게요. 그럼 저희 솔로 제니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쌤들이랑 같이 시다 떨러 와주시고 우리 성지인 대표님과는요 다음에 또 만나뵐게요. 제참하샷 여부세기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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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우 받은 провод Fran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